수영장 주희는 뭐야? 수영장 주희가 김이랑 아빠랑 같이 수영하면서 노는 곳이야 수영 어떻게 하지, 루야? 수영실 근데 얘는 수영도 없이 가르쳐주고 근데 식판이 없잖아 또 구하면 되지 수영장 저기 저거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? 응 이 멍하 물 내고 와 음 맞아 물이 내고 와 조심 루이 조심 손 내면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